현재 잔술, 술잔 단위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술은 맥주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외국산 와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한국산 와인은 잔술 판매가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한국산 와인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좀 규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 최근 국제청에서 한국 와인 등 전통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다학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거무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잔술, 술잔 단위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술은 맥주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외국산 와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한국산 와인은 잔술 판매가 현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와인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좀 규제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큰 전통주 홍보관이 4개가 있는데 서울 강남의 전통주 갤러리, 서울 종로의 서울 상생상회, 또 제 지역구인 광명시의 광명와인동굴, 또 충북 영동의 영동와인터널 등에서 이런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 와인의 경우에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이 한 번도 보거나 맞아본 적이 없어서 덜컥 사기가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한국 와인 등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적어도 홍보관에서 와인의 전통주에 잔술 판매를 허용한 그런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와인이나 막걸리의 경우에 잔단이로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의 경우에는 음식점형과 소매점형이 있는데 소매점형은 또 휴양처 등이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음식점형 홍보관에 대해서는 잔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바꿔서 시행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는데 일단 한국 와인 등 우리 전통주 매출을 보면 1억 미만의 업체의 비중이 69.8%가 될 정도로 매우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돈은 다른 데서 세금을 더 걷더라도 영세한 소규모 와인 전통주 업체들을 좀 더 적절히 지원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의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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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